자 여름방학 학습법입니다. 이 글자를 봤을 땐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여름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차고 온 거 많이 먹지 말아라 삼계탕 같은 거 먹고 힘내라 잠 충분히 자고 마음을 컨트롤 잘해라 이런 거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말하려고 쓴 건 아니고요 어떤 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제는 파이널을 좀 준비할 시기다 파이널이 무슨 말인지 그거는 이제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캐스트 끝까지 듣고 공감을 하신다면 좀 좋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써놓은 거 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11월 14일 날이 수능 날인데요 11월 14일 날 지난 1월 달에 공부한 게 1월에 보통 개강했잖아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한 게 11월 14일 수능 날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죠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특히 영어 단어 같은 거에 있어서 내일이 수능 날이야 근데 오늘이 하루 전날이야 지난 3년치 동안 단어 뭐 했는지 범위가 알 수 없이 너무 많이 넓어 그리고 뭘 외웠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오늘 좀 보고 내일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요 11월 13일 하루 전날까지 이제 이날 3년치 공부한 거 아니면 1년치 공부한 걸 정리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전날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공부하면 14일 수능 날 머리에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건 지난 일주일 정도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옛날에 해놓은 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11월 13일 하루 전날 그날 하루 동안 정리할 수 있게 우리가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시험 치르는 바로 전날 오케이 오늘 내가 이거 3년치 정리한 거 이거 이것만 딱 보고 내일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 게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조만간 좀 해야 되니까 여름방학 우리가 학습하면서 미리 2, 3개월 뒤에부터 시작해야 될 무엇인가를 위해서 약간 마음의 정리 그리고 공부계획의 정리 책상 정리 뭐 이런 것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이제 현강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좀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인강에 있는 학생들도 이거 듣고 여러분 사정에 맞춰서 약간 날짜를 좀 조정하면 좋겠어요 어떤 식인 거냐면요 올해 9평이 9월 4일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6평 치르고 난 상황이니까 여름방학 대비해서 아직은 지금 이제 이 테스트를 찍는 시점이 학생들이 1학기 기말고사 내신이 돼서 현강에서는 많은 곳에서 휴강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뭐 내신하고 상관없이 수능을 공부한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지난 6평 치르고 나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인강으로 보충하고 과외로도 보충하고 여러 학습지로 보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보충을 해서 이제 9평에서 다시 한번 모평을 통해 자신의 성적을 받을 텐데 9월 4일날 수요일날 9평을 치르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해야지 되냐면요 지난 3년치 또는 지난 1년치 고3 시작 또는 수험생활을 다시 시작한 1월 1일 그때부터 3년치 혹은 1년치를 한 달 동안 쭉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공부는 이만큼 했는데 시험장 들어가서 기억이 안 나면 정리가 안 돼서 옛날에 공부한 걸 써먹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시험장 들어가서 아예 모르는 게 나와서 틀리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공부하지 않은 거에서 나와서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공부한 거에서 나온 거고 분명히 이거 내가 배운 건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시험이 틀린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지난 3년치 혹은 1년치의 기간을요 이거 이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날짜 좀 조정하면 되는데 그냥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9월 5일부터 9평 끝나고 나서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달 동안 3년치 전과목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해보면 지난 3년치 동안 공부했었던 단어를 한 달 동안 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노트에다 다 적어서 한 달 정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1회독이라고 합니다 1회독에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면요 2회독할 때는 훨씬 더 짧게 걸리겠죠 그러면 10월 5일 다음 날 10월 5일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 동안 그때는 보름 동안 그걸 다시 한번 2회독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15일의 반은 일주일이죠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3년치 그 다음은 다시 3일 동안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고 이틀 하루 그래서 11월달이 되면요 11월달 한 5일 6일 7일 이때쯤 되면 여러분은 책상에 있는 그 많은 책들 지난 3년치 공부했었던 게 요약 정리되고 요약 정리되면서 내가 막판에 하루 동안 봐야 되는 건 이거겠구나 이렇게 요약 정리본이 나와야지 돼요 요약 정리 이 많은 책 중에서 아 뭐 이거는 내가 시험에 나오면 늘 마칠 수 있는 거지 그런 건 빼버리고 오케이 아 그리고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런 거 안 나오더라 선생님들이 괜히 지나치게 말해 이런 것도 빼버리고 아 이런 건 정말 나오는데 내가 자꾸 틀리더라 이런 거 모아 모아 모아서 분량을 줄이는 겁니다 분량을 줄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날 바로 전날 각 감옥의 분량을 요약 정리된 걸 한번 쫙 보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일 나오면 맞춰야지 이렇게 이렇게 분량이 줄어들어서 압축 정리가 돼서 남이 해주는 압축 정리가 아니라 내가 하는 압축 정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 앞에는 숙명요고가 있어요 제 직업이 학원 강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시험날 아침에 그날 이제 보통 춥잖아요 파카 두꺼운 거 읽고 커피나 녹차 같은 거 마시면서 아침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이제 숙명요고의 시험부로 들어간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봐요 보면서 실제로 누구를 만나서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학원 강사 이렇게 보게 되죠 잘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근데 그날 시험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요 이게 두 개를 좀 나뉘는 애들이 있어요 책을 가득 넣은 배낭을 왕창 메고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심정이 이해가 되죠 사실상 그 수능 시험날은요 아침에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1교시 끝나고 2교시 사이도 그렇게 길지 않고 점심시간도 길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날 볼 수 있는 시간이 뭐를 준비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왕창 들고 한다는 얘기는 마음이 불안한 거지 시험 직전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봐야 될 것 같은 거지 이거 다 보고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불안한데 요약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가벼운 배낭에 요약 정리번 몇 권 집어넣고 1교시 시험 전에 착 보고 시험 보고 이렇게 정리가 된 애들은 가볍게 들고 짐을 갖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우리는 이거여야 되겠죠 2번 자 이제 여름방학은요 날씨도 덥고 그런 건데 지금은 우리가 좀 덥지만 이게 약간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싸늘해지는 순간에는 수능 날이 가까워져 오는 거죠 여름방학은요 이제 두세 달 뒤에 있을 9평 이후 그 다음 날부터 파이널 기간이 시작될 때 그때 그 파이널 준비가 이제 여름방학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9평 이후에 이렇게 정리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2번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 이렇게 좀 카테고라이징 해놓고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건 이렇게 좀 모아놓고 이건 이해해야 되는 거 해놓고 부족분 모고 이렇게 좀 정리가 그 정리가 좀 시작되어야 되는 시기가 맞을 겁니다 여름방학 이제는 좀 정리가 시작되어야 되는 시기죠 좀 무섭죠 1월달에 개강했는데 벌써 여름방학부터 정리하래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니까 제 말에 아마 맞을 겁니다 9평 이후에 해야 되는 거 미리 여름방학 이제 정리 시작하십시오 네 강의와 다른 게스트에서 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